좋은 무대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19 대구예술어워즈 대구예술대사 수상자는 대구구업의 무대 이현창민 축하합니다. 대구예술대사 대구예술대사 이현창 대구예술대사 대구예술 발전의 온신의 노력과 열정을 쓰다 예술문화의 저렴 확대와 대구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모든 예술인들의 귀감이 되므로 그의 뜻을 높이 새겨 2019 대구예술대상을 그립니다. 2019년 9월 22일 사다범인 한국예총 대구광역시연합회 회장 김종성 영어 드디어 찾어 진행하겠습니다. 완전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저에게 수상해 주셔서 몸들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상을 저에게 주신 예수님 총렬 앞에 김여성 회장님을 밀었다는 의역계단체 사랑의 회장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약천에도 불구하고 또 휴일에 또 와주셔서 수상까지 해주신 우리 이상길 부시장님과 또 이영애 공동무연장 강민교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대관에 존경하는 우리 지금 관장들은 비롯한 우리 혜란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구악단 동료분들 그리고 구악협회 우리 동지들 제 동창생들 친구 지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사실은 저도 왔는데 생각이 잘 나서 혹시나 자기에게 빠지더라도 조금 모연을 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이지도 않고 빛나지도 않는 구악을 하는 아들을 이뤄주고 응원해주신 어머니 그리고 힘들 때 한번 내색하지 않고 내주해주신 제 아내와 가족들 저희 가장 큰 부모군인 저희 자기너른과 가족 친지 자매 현재 모든 분들에게 영광을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더 근손히 맡은 자리에서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힘써왔던 대구 구악의 저변학대 그리고 대구 전 재생이 담긴 공연 그리고 또 신진 연주자 또 지역 연주자 발굴에 계속 매진을 당하겠습니다. 음악 차이는 것이 대구에 걸맞는 좋은 작품 만들어서 국악이 거기에서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가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